뒤에 등장한 한 중국 녀석 사실 화이페이는 미스에이의 전신이었던 시스터즈로 활동했었다던데 지금 그녀가 하는 일은 바로 제가 듣고 싶었을 때 그때 정말 행복했고 이후에 또 생각하고 싶어 그리고 노래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스스로를 향한 자신이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댄싱 노래 한 번 들어볼게요 노래 한 번 들어볼게요